허재형 빨리 와! 석진이 형 현우가 지금 몇 살이지? 세븐틴 야 열일겁이구나 어 요즘 현우도 막 멋내고 그런다면서 아 멋을 내더라고 아 현우가 그래도 잘생겼더라고 걔가 괜찮아 얼굴이 아 허재형 좋겠어 이제 애들 다 키워놔가지고 어? 얼마나 좋아 근데 심심해 아 심심해요? 다 나가있나? 다 나가야지 왜냐면 저기 합숙하고 그러시니까 어 그러고 이제 시즌이 시작됐어 아 맞아요 어 그래서 하나는 원주에 있고 아 하나는 부산이잖아요 어 하나는 부산에 있고 저기 어때요? 뭐? 두 팀이 붙으면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느 한 인터뷰에서 이기는 애가 내 아들이라고 했거든 아 그래서 아 이기는 편은 우리 편이구나 어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야 야 근데 대박이다 이게 프로 선수가 되기 너무 힘든데 어떻게 아들 둘이 다 야 그러니까 와 아니 진짜 DNA를 어떻게 할 수 없나 봐 진짜 그런가 봐 형은 저기 현우가 개그맨 하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? 걔가 공부를 나쁘지 않게 해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들 자랑 왜 해 형? 야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뭘 아들 자랑이야 갑자기 무슨 현우 자랑을 그렇게 해 뭘 현우 자랑이야 아니 왜 혈우 자랑이지 갑자기 내가 아니 왜 성적이 잘 나와 개그맨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만 얘기하면 되지 갑자기 무슨 공부를 왜 잘하는 걸 왜 얘기해 아니 그게 아니라 공부를 잘 되는 거야 나 말 좀 하자 나 말 좀 해 야 야 형 말이 너무 많아 오늘 나도 말하니까 쉽지가 않아 너희들 틈이 없네 아니 하고 싶은 거 시켜 하고 싶은 거 야 난 그랬어요 난 늘 내 교육의 목표가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렇지 네가 뭘 하면 제일 행복하니? 그럼 맨날 내가 주입시켜 그 대신 한 가지 딱 있어 뭐를 해도 최선을 다해라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안 했어? 그 얘기까지 해야겠구나 그 얘기는 해야지 뭐를 해도 아이고야 날씨는 좋다 야 오늘 날씨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야 이 구름 봐라 구름 하늘하고 야 이거 요즘 유행하는 8K네 8K가 뭐야 어? 아 찌를 어 어 또 음료를 한 잔 하시고 하세요 예예 일루 가세요 예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마지막 한 잔 하고 야 와 와 와 와 물을 발라놔서 괜찮아 또 한 잔만 하고 하겠습니다 저 메뚜기 저거 아 아 좋네 야 진짜 야 야 여기 형 쉽지는 않네 어 어 달달한 건 없어? 아 있어 저거 뭐야 아이스크림이야? 네 아이스크림 당이 있니 당? 네? 달달한 거 당이 있어? 당이요? 어 아 당뇨이냐고? 어 없어요 저거 달달한 거 있어요? 달달한 거 좋아해 아 그래? 아 이거 얘기 드린 무슨 당인지 공복 당 수치가 96 당 있으세요? 없어 없죠 초기 103 104 이 정도 갑자기 당 얘기를 하네 103 104 정도면 약간 운동으로 다 100 아래로만 떨어뜨리면 돼요 100 아래로만 그거 술 며칠만 안 먹었잖아 결국 금방 떨어져 맞아 맞아 이거 왜 닿냐? 이런 거 있는데 왜 안 끄네 형이 끄리면 돼 어 이거 좀 내려봐 좀 내려봐 멀잖아 내려봐 인마 이런 사람이 일을 하겠냐고 진짜 이 앞에 있는 것도 야 고음 좀 줘라 예 예 아 이런 형이야 진짜 진짜 장점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네 형님 드세요 그래 아 이게 먹어야지 또 에너지가 딱 들어오지 그렇구나 아 비타민C 아 내가 아까 잠깐 사장님하고 이런 비슷한 프로에 나가서 연탄 천장을 날렸다고 그랬거든 이게 30kg 없어요 내가 얘기했어 저 사람은 인생 살면서 30kg 이상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31kg만 돼도 쓰러진다고 그랬어 평소에는 20kg 이상 안 들어요 쌀 20kg 이상 아 혈압 올라가 큰일 나 30kg 이상 들이나 굳이 혈압 올라가 안 들면 돼 네 이제는 너 당에 이어서 보면 또 혈압이에요 메디컬 프로그램이야? 왜 메디컬 프로그램이냐고 혈압이 우리 나이라면 140 넘어가면 이게 약간 체크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혈압이 근데 나는 근데 희한한 게 난 진짜 궁금한 게 의사선생님 없어서 그러는데 나 오른쪽 혈압이랑 왼쪽 혈압이랑은 다르지 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달라 달라 달라요 오른쪽이 낮아 왼쪽이 높아 그럼 두 번을 쟤? 아니 이쪽이 좀 높게 나왔다 싶어 이쪽을 쟤고 이쪽 쟤고 이쪽 쟤고 평균을 내거나 낮은 쪽으로? 낮은 쪽으로? 낮은 쪽으로? 낮은 쪽으로? 하나는 남의 팔이야 왜? 왜? 왜 팔이 달라 혈압이 야 나 내꺼야 왜 그때? 팔이 달라 이상하게 뭐에 뭐 있잖아 낮은 건 맞는데 이게 높은 게 달라 그래 왼쪽이 늘 높아 그럼 여기가 뭐 혈관이 막힌 거 아니야? 아휴 일찌 아니시죠 아휴 일찌 아니시죠 야 전혀 위험 나 아꼈겠냐? 조금 더 안 움직였지? 당겼지? 석진 형 이거 하는데 조금 더 미동도 없었지 내 본능이야 내가 지금 겁이 안 난다는 얘기거든 내가 힘이 들어서 내가 액션을 많이 못해서 그래 석진 형 나 주먹질에 한 번도 움찔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때릴 줄 아니까 안 때릴 줄 아니까 심지어 맞아도 달콤하니까 주먹이 너무 달콤해서 내가 수율이 허니펀치예요 별명이 수율이 허니펀치 나랑 수율이 같은 동네거든요 펀치에 힘이 없는데 나는 스피드가 있어가지고 네 코치권 없는데 0.5초 걸려 0.5초 1초만 3번 왔다 갔다 해 나는 진짜야 나는 내가 형한테 내가 형한테 맞아도 맞아도? 내가 혹시나 미안한 게 그거야 안 움직이네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까 봐 참나 맞아도 돼 난 맞아도 돼 야 내가 이렇게 진짜야 난 맞아도 돼 난 맞아도 돼 이게 액션이고 진짜로 이거야 난 오늘 걸 먹는다니까 난 빨아먹어 나는 빨아먹어 난 이거 빨아먹는다니까 주먹에 반이 달걸 어렸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수율이 허니펀치 하아 이거 안 지니까 눕고 싶다 사람이 참 이렇게 일하다가 조금만 편해지잖아 그럼 더 편해지고 싶어 그래서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야 일할 때 멈추면 안 돼 그래서 예전에는 새참 이렇게 오면은 그거 참 별로 먹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오늘은 만약에 누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이따가도 형 밥 먹으면 진짜 맛있을 거야 여기서 먹은 밥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밥도 사람이 너무 지치잖아 그럼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나 잘 들어가던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 아니야 너무 지치지 아니 어저께 진짜 지쳤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 아니야 너 사람이 아니야 되게 맛있게 먹었어 형 끝까지는 계기네 아니 형 계기 다녀요 계기 다녀 야 얘 너 혼날 줄 알았다 계기 다녀 아니 형 지금 나 때리시려고 그러고 내가 운동을 해봐서 알잖아 사람이 정말 탈진 상태 오잖아 너무 지치잖아 밥을 맛있는 거 주잖아 못 먹어 맛있던데 좀 전에 허재형 눈 살짝 더운 거 알지 나 때문에 내가 깐죽돼서 내가 볼 때 너 오늘 한번 맞겠다 오늘 맞기 전에 끝나고 빠러 가야지 나 쫓아갈 거야 너 근데 허재형 손이 진짜 크시네 형 여기 손가락이 끝에 가 인대가 끊어졌어 아 진짜 농구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 수술을 했는데 또 끊어지더라고 농구를 오래 한 지금 후배들도 봐도 선배들도 그렇고 뭐 이상민이나 지금 방송하는 장훈이나 이런 손 보면 사실 제대로 된 손이 없어 장훈이도 무릎에 연골이 거의 없어서 그렇지요 연골 많이 상했더라고 그냥 뼈겠지 연골이 많이 상했지 지금 정환이도 여기 무릎이 되게 안 좋다고 그러던데 걔는 무릎 발목 다 수술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상 없이 그냥 CG를 보내는 게 사실 목표잖아요 그게 실력을 떠나서 은퇴할 때까지 안 다치는 게 훌륭한 선수야 사장님 오셨다 아유 사장님 시작해야죠 이제 저도 조금 쉬었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들도 쉬셨는데 네 같이 쉬었어요 그래서 가서 아주 일하시고 그래야지 조금 더 하세요 예예 조금 더 일하겠습니다 와 해가 나오네 해가 나오긴 아까도 해가 있었어 뭔 소리야 아까 해가 있었어? 아니 그래서 하늘 맑다고 얘기했잖아 아 아 그늘에 있다 와서 그렇구나 아 이 형 진짜 웃긴 형이네 이게 진짜 힘드네 장난 아니죠? 어 이게 야 이거 놓고 모양 만들고 허리가 이것도 아 장난이네 우리 좀 잔머리 좀 쓸래? 어떻게 해요? 저 받침대를 네 이렇게 가까운 데로 이렇게 놓을까?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잖아 아 저기까지 걸어가야지 그래야 돼? 아니면 이걸 통 통을 좀 옮길까? 아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지를 가요 형 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어? 좀 짧았어 그죠? 아 그렇네 어 우리 분업을 하는 게 어떨까? 어떻게 해 재석이가 날르고 어 아니야 내가 이걸 들어서 놓고 형이 다듬고 다듬고 아 진짜? 그렇게 빠를 것 같은데 훨씬 아니요 그냥 각자 하세요 아니 해보자 아니요 아니요 왜?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요 더 빠를 수도 있어 아니에요 한 번 시도는 해보지 아니에요 무작격 고집제네 야 넌 이게 다 안 되냐? 형들이 하자면 좀 만지면 되지? 구석에 가서 우리 좀 맴매 좀 할까요? 어 잠깐 잠깐 방송 중단해야 되겠는데 이거? 야 잠깐 맴매 좀 카메라 오늘 절대 끄지 마 쉴 때도 조금만 카메라 하나 나한테 붙어야 돼 맴매 좀 해야 되겠는데 나한테 붙어 어? 형들한테 석진이 형이랑 나랑 둘이 있을 때 괜찮아 저 형이 꼭 자기하고 맘에 막는 힘든 사람 오면 저렇게 하더라고 어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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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진이 요즘 뭐 할 때 형은 제일 즐거워 나? 어 하하 가만히 있는데 누가 뭐라고 안 할 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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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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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하 야 세상에 귀찮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? 아니 그래도 좀 부지런한 사람들 있잖아. 허재형이랑 나랑 맞네. 코드가 딱 되는데 코드가. 이제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여보 거. 이렇게 작품이야.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사람. 너무나 즐겁습니다. 예술 뽑는다 야. 죽인다 죽여. 작품이네 작품. 이거 봐 너무 예쁘게 나왔어. 진짜. 저거 뭐 어떻게 치겠냐 이거. 벽돌로. 형 그만큼 하겠어요. 형은 왜 이렇게 다 잘해요. 농구도 잘하고. 예능도 잘하고. 벽돌까지 잘 만들어. 너무 귀여우시더라고. 눈을 이렇게 뜨면서 해서. 코평소가 넓어지면서. 이건 정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인 것 같아요. 뻔뻔한데 귀여워. 우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해버려. 이제 잘 나온다. 잘 나오지? 잘 나와요. 모양이 좀 나오지? 모양 나와요. 허재 형이 얼마나 잘 만드는지 이거 좀 찍어주세요. 진짜 기가 막히다. 갑자기 생뚱맞게 허재 형이랑 지석신 형이랑 무슨 브로맨스도 아니고 뭐 둘이 그냥 칭찬하고 막 나랑 잘 맞네요. 뭐 나랑 똑같네요. 잔소리 하는 사람. 안 맞습니다. 어이가 없다. 어이가 없어. 언제부터 그렇게 둘이 친했다고. 와. 누가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거. 잘 좀 만들지. 우린 최선을 다하는 거야. 더이상 어떻게 열심히 해. 아 씨. 와 제대로 튀었다. 와 제대로 들어갔어 눈에. 아 이게 알이 없으니까 안경에. 야 근데 황토가 좋네. 왜? 눈에 들어가도 많이 아프지가 않아. 어? 형 그렇게는 하지 마. 아니 진짜 쓰라리고 그래야 되는데 쓰라리지가 않아. 그렇게는 하지 마. 아니 진짜야. 안 쓰라려. 원래 되게 쓰라려야 되잖아. 눈에 막 왕건이가 들어갔는데. 야 반은, 반은 넘게 했다. 반이 뭐예요 형 다 했어요. 어? 거의 다 했어. 아 차장님. 77개예요. 77개요? 와 이거 큰일 났다. 77개밖에 못 했어. 아니에요. 딴 사람도 이렇게 못 하고 다 가요. 아 그래요? 네. 대단하신 거예요. 하나씩만 더 찍고. 밥 먹으러 갑시다. 아 예 알겠습니다. 80개 딱 만들고. 네. 하나씩만 다 찍고 밥 먹으러 가자고. 알겠습니다. 자 하나씩만 더 만들고 갑시다. 야 진짜 매끈하게 잘 나온다. 진짜 잘 만드네. 됐다 재수가. 점심 벌어놨시다. 뭐라. 가자. 야 옷이 그냥 엉망진창이구나. 그냥 엉망진창이지. 꺼입해봐. 아이 옷이 그냥 엉망진창이구나. 재밌다.